저 같은 경우는 매일 소승에도 빠져보고 중생도에도 빠져보고 보살도에도 빠져보고 다 하거든요 저처럼 바쁘게 막 지내기 힘들걸요 왜냐면 차원을 너무 넘나들어요 유교에 또 논어맹자 읽어요 그러다가 오후에는 또 불교에 빠졌다가 저녁에는 기독교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자기는 힌두교 봐요 그럼 이게 거의 다중 평행우주를 막 오가는 수준 아닌가요? 갈 때마다 그 세계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야 돼요 미세 조정을 해야 돼요 개념들이나 이런 거 그러면 다 재밌어요 다 재밌다는 얘기는요 소승이건 힌두교가 특히 소승인데 소승이나 초기불교도 소승적이잖아요 그걸 봐도요 거기에 또 맛이 있다니까요 중생들은 또 중생들의 육도를 돌 수밖에 없는 그 맛이 있어요 각각의 다 맛이 있어요 근데 보살도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거를 포용하는 바다여야 돼요 보살도 그래서 바다에는요 온갖 물고기가 살잖아요 한 종류만 살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화엄세계도 온갖 꽃이 피해야지 한 종류만 피워놓으면 그게 진짜 화엄세계가 아니죠 바다가 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그릇을 진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주를 수용할 정도로 그래서 못난 놈, 잘난 놈, 막 선한 놈, 악한 놈이 어우러져서 딱 지금 이 사바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혐오하면 소승이 돼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잃으면 중생도가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그 사바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보살도예요 정신 차리고 사니까 어때요? 다 술에 취했는데 정신 차리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어때요? 다 챙겨줄 수 있죠? 너는 어디로? 너는 어디? 야 넌 그만 마셔 한 놈 정도는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소승은 소승대로 취해서 난 몰라 지가 마신 거야 딱 이러고 중생은 막 야 마셔라 해서 보내고는 책임 안 져요 저 대학 때 막 이런 풀문화 너무 웃겼어요 군대에서도 안 먹으면 미치게 먹여요 먹여서 취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까지 먹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일 아니야 하고 이게 사바세계죠 그럼 거기서 보살도라는 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육바람이라는 이유는요 중생들을 가까이에서 계속 돕고 살 길을 열어주고 불났으면 저리 도망가자고 얘기해줘야 돼요 누구 하나가 그럼 그 모든 상황에서 깨어있으면서 도망갈 때 도망가고 버틸 때 버티고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게 보살이라니까요 마실 때 마시고 코만 마실 때 코만 마시자고 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빨리빨리 판단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깨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떠나 있는 거예요 계속 몰라 하면서 떠나 있으면 동시에 계속 알아 하면서 누구보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누구보다 모르면서 누구보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몰라만 하고 있으면 소승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중생 어떠세요?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게 모순된 삶 속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가는 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살 보고 도망가면 돼요 보살이 지금 뭐하냐를 보고 따라가면 등대 같은 존재예요 보살 지금 먹고 있냐? 먹자 보살 멈췄냐? 멈췄냐? 눈에 보이는 참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이요 참나가 있으면 깨어있는 마음이 부풀어져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분명 애고의 마음인데 깨어있거든요 애고는 애고를 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미줄이 더 빨리 파악이 된다고요 거미 자체보단 참나는 0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참나 대변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깨어있는 마음이 육바람일 하자고 늘 외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 중에 깨어있는 마음에 해당되는 일부는 계속 깨어있는 참나의 대변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보살이 인류 안에 있는 깨맘입니다 깨맘 그래서 그 보살이 지금 뭐하라고 육바람일 하라고 외치겠죠 어차피 보살도 보살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 다들 보살을 주목하고 있으면 되겠죠 보살이 주제력을 가지면 그 사회는 정토가 되어버리겠죠 이런 원리에요 이 지구가 한 마음이라면 일부 깨어있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 마음에 안주한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마음에 안주해야 참나 안주가 됩니다 참나는 안 보이니까요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딱 확고해야지 참나가 늘 확고하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지구의 보살들이 상주해야 참나가 현존한다는 걸 지구인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 참나가 있구나 양심이 있구나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없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누가 알아차리는 자가 없고 지켜보는 자가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약육강식이다 하고 심판관 같이 냉정하게 봐주던 양심을 대변에서 봐주던 깨어있는 존재들이 없어지면요 인류는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상 깨어있는 존재들이 보살이 다양한 종교로 와가지고 인류한테 계속 자극을 준 겁니다 소크라테스 다 그래서 파견되신 분들이라 난 아테네를 깨우는 등에다 아테네를 깨우기로 명받았다 그 친구가 탈출하자니까 난 아테네를 깨우라고 명받아서 다른 도시 안 간다 그걸 그냥 죽었잖아요 이런 다 자기 사명의식이 있어요 명받은 걸 알고요 참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참나의 뜻을 이해한 보살들은요 명확히 알고 갑니다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지 그래서 소승하고도 중생도랑도 달라요 그래서 중생 속에서 명예를 얻으려고도 안 하고요 소승 같은 일을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도 안 해요 이게 중용에 딱 써 있어요 색은 행계를 하지 않는다 중용은 색은이라는 게요 소승이에요 응거만 하는데 집중하는 걸 색은이라고 행괴 신통부려서 이상한 기인이다 소리 듣는 거 괴이한 일을 행하는 거 사람들이 인간이 하기 힘든 신기한 일을 하거나 오로지 난 속세를 피해서 숨어야겠다고 응거해야겠다고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건 중용에 배치된 행위들이다 이게 다 뭐예요 행계라는 게 결국 탐진치 만족시켜주는 뭔가 하는 거죠 색은요 탐진치 피해서 숨으려는 거죠 중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용도 알기 어려워요 중용을 다 읽어도 알기 어려워요 아는 사람이 아는 거지 매뉴얼만 보고는 그 느낌 잡기가 어렵다고요 칼날을 밝혀서도 중용은 못한다 한나라를 잘 다스려도 중용은 못한다 계속 중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지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왜 치고 빠지는 이 감각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본성으로 온전히 대변하면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본성만 따르라는 거다 이니에지 육바람이래 본성만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따르라는 말을 듣고 또 뭐가 되냐면 바리세파가 돼요 오케이 중용만 따르면 되겠다 이러면 또 무서워져요 성경만 따르면 되는구나 무서워져요 감각을 모르고 글로 배웠거든요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거죠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이러면 더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 알았던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글로 배운 보살도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그 미묘한 감각을 몰라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대화만 해도 여러분 대화 치고 빠지고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눈치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빠질 때 꼭 들어오고 쳐야 할 때 안 치고 미칩니다 대화에서 육바람일이요 현연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육바람일 지금 사람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박스듬 던져서 고집 부리고 이런 게요 대화해보면요 결국 불편하네 이 사람은 이상하게 대화를 할수록 내가 더 편해지고 막 더 흰이 나네 차이 나죠 이게 육바람일 때문이에요 그 대화에 육바람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보살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도도 지금 설명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보살도는 대화다 또 뭐지 이거 나중에 감각 잊어버리고 글만 보면 하나도 안 깨지실걸요 보살도는 대화다 보살도는 각기도다 보살도는 모순이다 뭐라는가 도대체 보살도는 뭐야 이렇게 돼요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살의 삶의 방식을 배우시자 그게 제일 인간 중에 참나에 가까이 가가지고 불타고 있는 쇠공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불타는 쇠공이라야 불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 느낌과 불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 식은 쇠공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쇠공들이 불을 가르치고 있는 게 사입이에요 불이란 나도 본 적은 없지만 견성을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모름지기 견성은 이래야지 이렇게 개똥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입이가 되는 겁니다 선의의 사입이건 악의의 사입이건 왜냐하면 불을 본 적이 없는데 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견성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학당에 오시면 일단 견성부터 하고 시작하셔야죠 견성을 해야 일단 이 맛을 알게 돼요 보살도는 참나 사형 매뉴얼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보살도인데 참나를 모르는데 매뉴얼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폰이 없는데 폰 매뉴얼을 백날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없이 백날 매뉴얼 읽고 있으면 바리세파밖에 더 되겠어요 바리세파는요 결국 뭐냐면요 중생도예요 안타까운 게 소순도 아니에요 중생도예요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명예욕을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남들한테 그럴싸한 거룩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명예를 얻는 거예요 부기 중에 귀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거기서 부까지 얻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부기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다 중생도의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세파를 비판했던 건요 중생의 모습이에요 소순도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당시에도 있었네요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아빠스들이라고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수행했던 은수자들 은거한 수순도성들도 결국 예수님하고 제가 안 맞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 이분들도 세근 행계를 한 거잖아요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중용의 맛을 못 알아채고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봉쇄수도원 비판도 한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중도는요 보세요 예수님 때 중생도의 제일 극치가요 바리세파들이었어요 결국 자기들의 부기만 추구하고 있던 탐진치 추구자들 탐진치를 버린 척하면서 탐진치를 더 추구하고 있었던 또 소순도에는 누가 있었냐면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세상을 버리고 지들끼리 모여서 흰옷 입고 수행하고 있던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파보다 사실 더 중생들은 사두개파라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탐진치만 추구했던 근데 바리세파도 탐진치의 그런 탐진치 추구자들은 아예 노내로 치고 이쪽도 탐진치 아닌 척하는데 탐진치라서 까인 거야 너 니네 솔직히 얻고자 하는 거 명예잖아 다 얻었잖아 이거죠 예수님 말은 다 얻었잖아 지금 너 막 기도 잘하는 척하고 성스러운 척 해가지고 명예 얻었잖아 너네도 탐진치 추구밖에 아니잖아 사두개파랑 니네가 또 안 달라 근데 이쪽은 아예 소승 아예 소승도 패척 이쪽도 패척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통 속에서 가식적인 모습 다 버리고 중생 만나고 밤에 홀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럼 이게 소승도 중생도 아닌 거죠 중생 속에 어우러져 있으니까 꼭 중생 같은데 또 일체를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는 소승이고 근데 동시에 항상 중생들을 또 사랑으로 인도할 때는 딱 이거는 또 중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도를 알고 4대 성인들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제가 보살도를 또 얘기해도 이걸 적어놓으면 적어놓고 따르다 보면 발세파가 된다니까요 이거 오묘한 얘기예요 보살도란 버리고 치하고의 미묘한 감각이다 즉 사회생활에서 오묘한 눈치가 있는 사람 그 눈치 배우기 쉬우세요? 어려워요 어떻게 저 사람은 딱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지? 어떻게 살지? 타고났나 봐 그게 지금 보살도에 필요한 감각이에요 그 정도의 감각 딱 버리고 치하고가 자유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니까요 보살도가 그래서 부처님도 그거 못 가르치니까 됐고 다 숲으로 모여 지금부터 무거운 수행 실시 입 열지 마 생각하지 마 니네 생각은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미숙할 때는요 소승도를 가르치거나 발세파식으로 그냥 니네 데리고 율법이나 따라 명예 거기서 명예나 얻어 이렇게 온 거예요 좋은 습관이나 들이자 수준으로 온 거예요 이제 인류가 성숙해서 진짜 도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살도 대승도를 홍익도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미묘한 도의 세계입니다 아니 유마경이 2000년 전에 이 도란 생사도 안 버리고 열반도 안 버린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해하신 분 있나요? 2000년 전에 나온 얘기도 지금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어쩌라는 거지 윤회했다가 잠깐 쉬었다 윤회하고 이런 건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죠 끝없이 윤회하는데 윤회를 떠나 있어야 된대요 이게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